안녕하세요. 얀쥐예요. 저희 봄휴가 왔어요. 일주일간 지낼 모빌홈. 우선 실내부터 구경시켜 드릴게요. 저는 이번에 이 모빌홈을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빌렸는데요. 병원 직원 회비를 모아 구매한 거라서 직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대요. 그래서 냉큼 신청을 했죠. 여기는 트윈 베드룸이에요. 원래 4인용인데 저희는 둘이라서 이 방은 진방으로 쓸 거예요. 공간 절약 때문에 실내문이 굉장히 좁아요. 보이나요? 1번 문의 한 3분의 2 정도? 여기 더블 베드룸이 하나 더 있고요. 샤워룸까지 있습니다. 엄마야. 샤워룸. 그리고 잠시. 모빌홈은 네덜란드에서 고정 캐러밴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이동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따로 운송수단이 필요해서 보통은 캠핑장에 이렇게 세워두고 휴가 때 사용해요. 이곳은 칼란츠옥. 로테르담에서 조금 위쪽으로 바다를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지역으로 인기 있는 휴양지예요. 캠핑장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요. 일로 쭉 가면 이제 바다가 나온대요. 달맥이 우는 소리도 눌리고 바다가 확실히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. 야, 싶어! 바다다다다다다. 하지 마시고 하늘은 나 비교적이지 않듯. 하늘은 나 비교적이지 않듯. 모든 곳이 이렇게 장비로ument을 흘리며 zas 집으로 찌개해. 아 아 아 아 아 베이셔 어... 아... 자... 공연! 오늘의 첫 달이라서 아사진 불고 지금 근처에 보이는 주식장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싫어 바람이 너무 싫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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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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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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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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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